융합의 시대의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웰에이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논의할 건양대학교 긴광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삶에 대한 행복에 관련돼서 논의하기 전에 저는 웰다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웰다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된 동기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흰천을 이렇게 쫙 싸가지고 영안실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또 사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가족의 한 분이 돌아가시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슬픔이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죽음과 가족에 대한 죽음, 이 삶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의무기록에 병원에 환자가 대원하게 되면 기록을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망은 환자에 관련되어 있는 진단명을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까 보다 보니까 대부분 진단명 자체가 호흡정지, 심폐정지 이런 진단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이렇게뿐이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온 다음에 다시 철학하시는 교수님, 인문학하시는 교수님, 의학, 저같이 복원학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이 모여가지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웰다잉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5년 정도 웰다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죽음,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죽음은 어느 때에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지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무엇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생각해 줄 때는 모든 사람마다 가치관이 어느 사람은 검은 옷을 그려주고 어느 사람은 영안씨를 그려주고 어느 사람은 슬픔을 나타내고 어느 사람은 이별이라는 사람마다 각자 표현해 주는 방법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이 죽음 자체를 웰다잉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성을 인식하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현재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것이 웰다잉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동안에 죽는 다음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는 이 핵심 내용이 웰다잉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웰다잉,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해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을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는 불안이라든지 공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죽음 교육에 대한 가치성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2013년도에 영국에서는 우리보다 벌써 1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웰다잉, 행복한 죽음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보다 한참 늦게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모든 지자체 자체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웰다잉 교육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필요성 톨스토이 여기는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웰다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가 다 평준화되어 있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다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과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표준화된 과정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라든지 나라든지 이런 죽음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암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을 때 환자가 받아들이는 이런 느낌에 관련돼서 어느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부정하는 단계가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사가 진단명을 잘못 내렸다든지 아니면 이 진단 자체가 잘못됐구나. 첫 번째 이런 생각을 가져주고요.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출해 주고 환자 자체가 예민해지는 과정 이 단계가 분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타협이라는 단계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생명을 연장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하나는 환자들이 겉모습은 차분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또 갖춰주고요.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우울이라는 단계들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극도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에 수용이라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게 되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인정하게 되고 환자 스스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 단계 이런 단계로 모든 사람들의 이런 단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 섭취량이 극도로 적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환자한테 강요로 많이 드시게끔 강요에서도 절대로 안 되고 또 하나는 수액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를 과다하게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 자체가 오히려 환자를 힘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환자 자체는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을 자주 잃게끔 이런 단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기관 중에 맨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기관 자체가 어느 기관이느냐 하면 바로 청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주위에서는 나쁜 소리 하시지만 절대로 해석되지 않고 사랑합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협력하는 이런 말씀들 따뜻하고 위로해드리는 말씀 항상 더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또 환자가 불안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주위에 계신 분들은 환자분에 대해서 머리도 살짝 만져주시고 다리도 살짝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환자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법들이 장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허공에 대하고 헛소리라고 그렇게 말, 혼잣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가족분들은 환자분한테 나무라라고 한 왜 이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자체는 이러한 체험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소변량이 이렇게 줄고 색이 변한다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단계에 호흡이 가빠지고 가래가 이제 많이 끓고 이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체를 좀 환자분을 이렇게 좀 들어서 올려서 드려서 호흡이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방법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또 오게 되면은 가래 끓는 소리가 이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가래를 빼낸다고 자꾸 삭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환자분한테 고통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들도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런 단계에 되게 되면은 환자분 자체는 입안에 입이 마를 수가 있으니까 거주를 해서 입안에 좀 잘 닦아드리고 이런 방법들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검게 변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을 앞둔 환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좀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죽음을 연장하지 않도록 서로가 좀 고민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맞는 최소한의 통증 조절할 수 있게끔 주위에 계신 분들이 도와드려야 되고요. 환자 자신이 통지애력을 유평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요. 맨 중요한 다섯 번째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족이라든지 지인분들 관계 형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자분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실 경험인데요. 이런 과정들이 가장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게 되면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딱 하나 정답이 나와요. 나 자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웰다잉, 웰빙, 웰에이징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 또한 그래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건양대학교에서 학생들 실습하면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보는데요. 사람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평생 힘들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좋고 좋다고도 항상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인생이 항상 좋기만 하면 좋은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매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매듭을 얼마만큼 슬기롭게 잘 풀어가는 과정들 이때 또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한 번 그래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뇌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낙태에 관련된 문제점, 안락사에 관련된 문제점, 존엄사에 관련된 문제점, 장기, 이식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이런 문제들은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협의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씩 이렇게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낙태에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년에 약 34만 건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법적인 문제 자체가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에 또 제기가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생명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아직 현재 지금 상당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의 중의 하나는 생명권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이런 법의들도 다 사회적 타협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범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갑니다. 뇌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뇌사는 사망한 사람을 의료진들이 선언을 해줬을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될 여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들 자체도 윤리지침이라든지 이런 법의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법의들입니다. 그러면서 뇌사에 관련되어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은 법적인 측면이라든지 내용,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인 타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까지 모두 다 만족할 경우에만 뇌사 판정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사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안락사 요즘 이 내용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안락사가 이 자체가 지금 용어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 오늘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안락사 이게 용어정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지금 현재 용어정의 자체가 안 돼 있고요. 국회에서 이런 범위들은 현재 지금 법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안락사 자체도 맨 마지막 단계에서 부순 측면 인간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범위들을 고의로 종식시켜주는 이런 단계들 법적인 측면, 의학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안락사에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법에서 정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료진 자체가 안락사를 시킬 때 이런 인권적인 이런 측면에서 과연 또 어느 측면을 가질 건지 이런 범위들, 윤리적인 측면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범위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에 관련되어 있는 범위들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범위들이 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락사, 사례에 관련되어서 언론에서 아니면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범위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안락사에 관련되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많은 의견도 또 댓글 달아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안락사가 필요한지 좀 이런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같이 논의 시간으로 좀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놈사라는 얘기, 안락사, 조놈사 다 같은 말들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내용들 자체도 여러분들 한번 용어적이가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놈사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보람의 병원에 관련되어서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보시고 같이 고민해야 될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놈사법은 2018년도 웰라잉법 국회에서 통과된 장면들 여기 잠깐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장기이식에 관련되어 있는 범위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이식에 해당되는 범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장이라든지 리버라든지 팬크리아시스, 카디오 이런 범위들 이런 범위들이 여러 가지 해당되는데요. 이런 모든 신체에 해당되는 범위들을 이식해 주는 이런 범위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다당성이 있는지 이런 범위들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장기이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명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조회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까지 현재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막이식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식의 신청서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들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죽음과 웰다잉,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해서 단순 죽음이 아니라 나에만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얘기해 줄 때는 가족, 주변, 모든 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 가족일 때 무슨 관계를 어떻게, 무슨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 이런 범위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관계 형성,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말하고 글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고요. 사회의 과학적 의미에서 사람 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런 단순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의사 전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궁극적으로 감정을 전달해 주는 이런 교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범위들이 우리가 도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의료기관에 다녀왔는데 우리 가족 중에 암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을 때 전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의료진이 나한테 암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지 안 해주는지 숨기는 게 옳은지 틀린지 우리 서로가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모든 가정마다 이런 고민들을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란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사건이지만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은 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위들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죽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한 번 고민 또 답글에 한 번 올려줘 보세요. 말기 질환 사실을 알려야 될까요? 말까요? 이 자료는 국립암센터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자 측면에서 내가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알려주세요 하는 입장이 96%였고요. 가족 측면에서는 알려야 한다는율이 76%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알리는 내용들이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 가족들은 환자분한테 알려줘야 될 때 망설이게 되지만 환자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될 건지 이 고민을 또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남은 문제를 시간을 잘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 환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 혹은 가족에게 질환을 알려드려야 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환자를 안정을 시켜라. 안정시켜줘야 된다. 두 번째, 환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어떻게 설명해드려라. 맨 첫 장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불치병이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환자는 부정이라는 단계를 제가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조금이라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환자를 이해시켜라. 그 다음에 환자나 가족이 보이는 격렬한 반응 자체는 정상이다. 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드리고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별이 보이겠죠. 당연히 어느 누구고 환자 스스로 낙담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는 것이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고 환자에 대해서 생명이 얼마만큼 몇 개월입니다.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병동이나 임종 간호를 권할 수도 있어요. 이런 범위들은 가족과 협의 하에서 진행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가족이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기 환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중요하다. 관계 형성, 소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범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죽음부터 시작해서 행복까지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마무리 쪽에서 행복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가 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남아있는 단계가 죽음이라는 단계예요. 지금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떻게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웰다잉 이 교육 자체는 죽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자. 저는 웰다잉 이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행복은 결코 많고 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명언이잖아요. 이런 말씀 한번 보시고요. 헬렌 켈러라는 분은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또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또 좋은 말씀. 철학가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연구팀에서 저희가 무엇이 행복을 좌우하는가라는 이런 저서를 가지고 우리 연구팀에서 교수님들께 번역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다양한 활동을 해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잘해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줘라. 그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는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져라. 이런 행복이 이 자체가 행복 조건이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책,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 우리 교수팀에서 만들어진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만 행복은 꼭 멀리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행복은 환경 변화하고 크게 연관이 크지 않다는 거 의도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런 범위들도 다 관련되어 있다. 이런 너무 큰 것을 보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찾아가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웰다잉,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자, 후회 없이 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후회를 하지만 후회를 이겨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후회를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된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웰다잉이라는 우리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에서 현재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올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통해 새로운 인생 주기가 등장하면서 은퇴 후 앞으로의 50년 인생의 계획과 더불어 죽음까지 성찰하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웰다잉이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의 완성임을 시사하는 준비된 죽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건양대 웰다잉 융합연구교육센터는 시니어 세대들의 정신적 풍요를 위해 다양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인한 웰다잉 교육으로 서포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센터들이 활성화되고 웰다잉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자리잡으면서 시니어 세대들의 인생 후반기에 세 번째 스무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그리며 50노머의 삶을 시작하는 세 번째 스무살의 삶 그곳에는 아름다웠던 삶을 위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딩노트를 토대로 김건양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68세의 나이에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인 위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된 그는 암 선거 후 엔딩노트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딩노트 매뉴얼 첫 번째로는 죽음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권양 씨는 신부님을 찾아 절망과 분노의 감정이 아닌 평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치열하게 산 김건양 씨는 삶을 마무리함에 있어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꾸준한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며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시켜 나갔습니다. 네 번째는 임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꼼꼼히 챙기며 사람들이 그를 추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가족들이 그 빈자리를 힘들어하지 않도록 진솔한 마음을 담아 남은 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은 감사와 용서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권양 씨는 이제껏 쑥스러워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에게 용기내어 고백함으로써 마지막 시간을 따뜻한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중했던 삶을 추억하며 온전히 나의 의지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마침내 두려움과 상실로 점층된 죽음을 이기고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웰다이 당신은 아름다운 삶을 위한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구소와의 시도는 예보 Betty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하나 들어왔네요 웰다잉, 안락사 연명치료도 같이 포함되는 걸까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 이 용어정의 자체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긍정에 관련되어 있어서 해외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범위를 가지고 긍정이다, 부정이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죽음 생명이 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이네, 부정이네 단적으로 얘기한다는 이 자체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웰다잉이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분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지금 호스피스, 각 대학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운영하시기 직전에 그 공간을 따뜻하게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해드리고 하늘 천장은 열려있고 그리고 방음장치, 가족분들이 충분하게 울어볼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범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각 의료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런 범위들을 인권 측면에서 많이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웰다잉 어떻게 하면 상실감을 잊어버리지 않고 노후년까지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연구팀에서 현재 지금 연구 진행하고 있는데 국외 문헌을 보든 우리나라 문헌 조사를 지금 현재 보더라도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맨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외로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외로움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우울감이라는 것고요 마지막 세 번째 측면에서는 건강 측면인데 나이가 들수록 낙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런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거로 제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 질의가 나오셨는데요 연명치료 끝자락에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웰다잉이 아닐까요? 거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연명 마지막 끝자락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권이었고 나에 대한 생명의 말무리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은 가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이 또 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범위들은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능하고 받아들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떠난 자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떠나간 사람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우울감을 또 느껴지고 슬픔을 느껴질 때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가 첫 번째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 수 있게끔 배려를 주입분들의 배려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배우자를 위한 소통, 형성, 관계 형성 이런 범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현재 웰라인 교육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웰라인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양대학교가 거의 유일무역의 최초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논산 쪽에서는 인문 캠퍼스가 있고요 대전에는 의대, 보건, 간호 이쪽이 있는데 한 학기씩 나누어서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현재 지금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들을 약 10년 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라인 문화 확산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내에서요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조례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경기도도 만들어져 있고 서울시도 만들어져 있고요 제주도도 작년 같은 경우에 만든다고 저한테 협력 의뢰가 한번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진행 못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좀 확인을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웰라인 문화, 저변, 학사가 확산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거짓말 저희는 선의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질병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측면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연구 결과는 환자 측면에서는 90% 이상이 알려달라 가족 측면에서는 약 70%, 76% 이상이 알리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가족분들끼리 같이 협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병원경영학과에서 웰다잉 연구 관련하여 수업이 있을까요? 저희는 특강 수업이 있고요 교양과목으로 현재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교육 과정은 현재 없고요 우리가 지금 건양대학교에서 자격증 과정을 현재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연구 재단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러한 교육들을 문화 확산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래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는 확실히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직전에는 꼭 집에서 사망을 하시기 원했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객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경찰서에 확인서를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검안서라는 게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현 시점에 옛날에는 생장이라고 했어요 매장 시신이 화장 문화가 없었는데 요즘은 화장 문화 자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요즘 또 수목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네팔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서 이렇게 낙골 땅이라든지 종산에다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네팔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을 다 까마귀한테 다 잘라서 다 나눠줘요 그래서 모든 시신을 조각조각 내서 까마귀한테 다 흘러주는 이런 문화들이 다 틀려지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은 현재 지금 저희 우리 연구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문화 제도는 국가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범위도 지금 국가적인 아젠다 하나의 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대통령 이쪽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제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소년에게 관련되어 있는 웰다인 교육 저희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화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보급용으로 현재 지금 만들어놨는데요 각 교육청에서 혹시 이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다가 웰다인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보급한 상태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거의 이제 다 똑같은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왔네요 마지막 단계에서 질문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 죽음 하면은 어느 분은 육개장이라고 써주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아니면 검정색 아니면은 조화 아니면은 슬픔 아니면은 이별 눈물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포와 두려움 이런 범위들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이런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사 자살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 여기 우리 웰다인 교육 중에 청소년 교육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은 왜? 자살을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사람한테 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본인 자체에도 인생에 대한 모든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자살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연구 중에 하나도 있는데 청소년 자살에 관련된 문제 큰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내용들 자체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 활성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범위들을 앞으로 큰 고민을 좀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위 자체에도 현재 지금 청소년들이 입시라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은 얼마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같이 고민을 고민해 가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요 저희가 건양대학교에서 웰다인 교육 프로그램 특허를 현재 지적재산권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에 필요한 웰다인 교육 프로그램, 보건의료인, 일반인, 학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웰다인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잘 살고 열심히 살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하신 주말 시간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끝 allez 안녕 안녕 forever 담